시사본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영상으로 방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왓치독 있는데요. 정상근 전 미디언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고시나 씨 외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네요. 파이낸셜 뉴스? 네, 네. 여기에 근무하는 기자들이 아침마다 담당 팀장에게 메시지를 받는 게 논란이라고 하는데 뭐, 뭔 메시지를 보내길래 뭐가 논란이라는 거예요, 정상근 기자? 네, 뭐, 메시지의 이름은 이제 트래픽 리포트라는 건데 트래픽 리포트 트래픽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에서 그렇죠. 얼마나 봤는지 확인하는 거 데이터가 얼마나 서로 오고 왔는지 그게 이제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언론사에서는 트래픽을 페이지 뷰를 트래픽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얼마만큼 봤냐 몇 명이 봤냐 이걸 이제 트래픽 이렇게 언론사에서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 트래픽 리포트라는 거를 기자들한테 아침마다 보내는데 그러니까 어느 언론에 어느 기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냐라는 걸 담은 보고서이고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기자들한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재 내용이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 기사에 놓친 부분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느 언론사는 제목을 저렇게 달았고 우리 언론사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우리 언론사는 몇 명이 읽었고 저기는 몇 명이 읽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더 이제 제목을 저렇게 달아야 한다라는 식의 리포트를 매일매일 보낸다라는 겁니다. 페이지 뷰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가 달린 페이지를 몇 명이 봤는지 아니면은 몇 명이 클릭이 됐는지 뭐 이렇게 클릭 수 같은 것들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댓글이 몇 천 개가 달렸는지 이런 걸 가지고 기사를 평가하는 것 알파오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클릭 수로만 평가하면 안 되는 거고요.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조사 기관들을 보시면 페이지 뷰 플러스 페이지 멈추는 기간까지를 보여주거든요. 멈추는 기간 네. 지금 클릭을 했는데 한 줄 읽고 이거 무슨 기사냐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기사를 읽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챙겨봤다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기간이랑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기관보다는 베이지 뷰에다가 더 많이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가끔씩 베이지 뷰 중심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오판드를 하게 돼 있어요. 알파오 기자 외신들도 이렇게 페이지 뷰 라든가 트래픽 같은 거에 집착을 합니까? 이거 지금 두 가지인데 제가 동신사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기사를 우리 회사가 토키에 있는 언론사들에다가 뿌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일 아침에 제가 어제 보냈던 기사들을 몇 개 언론사가 인용을 했는지를 매일 아침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의 약간 압박이 되긴 하는데 이 정도 이제 방금처럼 우리는 언급하는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항상 전날 누가 쓴 게 몇 명이 받고 이런 것들을 이거는 매일매일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고 그리고 좀 약간 상징적인 사건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걸 썼는데 우리가 쓴 것을 이 정도로 보존고 근데 딴 언론사에서 쓴 거 이 정도 보존다라는 거를 주말마다 상징적인 기사 몇 개 위주로 단순히 해야 하는 거고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정상원 기자 과거에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면에 나오느냐 이면에 배치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사의 경중이 좀 달라졌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방송뉴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 나오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런 페이지뷰라든가 트래픽과 관련돼서 평가받는 이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지금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냐면 페이지뷰를 저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거기서 돈이 나오기 때문 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페이지뷰가 수입과 연관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번 저번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신문 산업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때 보면은 뭐 그냥 신문 언론사도 그렇고 인터넷 언론사도 그렇고 광고 수익이 신문사가 운영되는 수익의 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포털에서 기사를 보내는 대신 이른바 이제 콘텐츠료로 받는 그런 콘텐츠 판매료 같은 경우가 한 8에서 한 20% 그 정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현재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하는 게 그야말로 이제 포털을 통한 PV 유입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포털에서 최대한 PV를 많이 끌어들여야겠다라고 계획을 했다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목을 어떻게 자극적으로 다느냐 뭐 이 부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포털은 그냥 제목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목을 어떻게 좀 자극적으로 다는 거냐라는 거고 그게 또 이전 버전에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뉴스 스탠드를 할 시절에는 그러니까 사진을 언론사들이 알아서 편집을 하게 뒀었는데 그때는 정말 엄청 선정적인 사진이 뉴스 판에 이제 도배가 됐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PV를 유입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저널리즘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그냥 이제 페이지 뷰를 늘리고자 좀 무리한 보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고인의 가족이 유서를 보도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유서도 강제적으로 보도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행태들이 바로 이 PV에서 비롯된 것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뉴스 소비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건 언론사들이 본인들이 자초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일정 정도 평가받을 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이거를 아침마다 기자들한테 메시지로 보내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건강한 기사가 나올까요? 그 방송, 그 언론사에서는 근데 선배님 이런 것도 있어요. 장단 좀 있어요.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지뷰만 가는 거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독자가 그 기사를 끝까지 읽는지 안 읽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측정 단위가 부족하다는 거 확실하고 여기는 그냥 진짜 비판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동시에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글을 쓰잖아요. 기자이면서 글을 쓰는데 우리는 그 글을 손이 있게 쓰느냐 손이 있게 쓰지 않느냐도 또 우리가 문제예요. 성이 있게 쓰느냐? 진짜 글을 예쁘게 쓴 사람이라면 자기네 글을 많이 읽히고 그걸 대충 대충 글 쓴 사람의 글이 잘 읽지는 않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기사를 읽는 형태가 예전에 내가 구독료를 지불을 하고 신문을 통해서 신문을 보면서 꼼꼼하게 챙겨보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포탈을 통해서 기사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좀 신중하거나 아니면 또 무언가 많이 취재가 되고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 같은 것들도 드려야 되고 또 다 제대로 챙겨보려고 하면 기사의 양도 많아지는데 포탈에는 그런 뉴스는 적박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들여 쓴 기사도 포털에서 메인에 걸어주지 않으면 혹은 실시간 검색어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냥 사장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각 언론사들이 여러 가지 인사평가를 하고 이렇게 회사에서 내리는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파이낸셜에서도 실제로 인사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에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페이지뷰 수만 대상으로 리포트가 좀 나온다면 기자들이 여기에밖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PV를 늘리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많이 쓰고 또 제목을 자극적으로 다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를 복사해서 복붙한다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같은 뉴스가 제목만 살짝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사의 품질 자체가 딱히 신경 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선생님,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친구들이야 이거 뭐지? 나한테 좀 알려줘 하면 저 이제 링크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링크를 보낼 때는 기사 몇 개를 읽고 설명이 잘 되는 기사에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버털에 들어가고 클릭하는 것도 일정의 클릭 수를 높이는 방법인데 기사가 진짜 잘 쓰인다면 잘 쓰이는 기사들이 공유되거든요. 커뮤니티에다가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릴 때도 잘 쓰이는 기사에 링크를 걸어주거든요. 그래서 오직 물론 자극적인 제목이나 뭐 그런 것이 진짜 좀 약간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기사가 잘 쓰이냐 잘 안 쓰이냐도 그 기사의 클릭 수에다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확한 탑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이버가 많이 본 뉴스 랭킹 뉴스 이런 거 이제 다뤘었는데 이거 이제 없앤다면서요. 네. 많이 본 뉴스는 이제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검색어도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가 그동안 계속 문제로 제기가 되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실시간 검색어를 쓰면 거기에 맞는 이제 기사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독자들 입장에서는 공예에 가까운 똑같은 기사들이 반복적으로 쭉 노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구미가 당기는 기사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또 게다가 실시간 검색어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광고 관련된 실시간 검색어가 배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었고 그리고 여론 조작이 된다. 어떤 것들은 실시간 검색어에서 갑자기 좀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논란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까지 폐지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클릭수 트래픽 이거 말고 기사를 평가하는 기준 뭐 하나 우리가 좀 이런 건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는 기준은 뭘까요? 공유수 공유수 이걸 측정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권하거나 함께 보자 하고 한 기사가 몇 번이나 공유 되는지를 측정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공유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트위터나 여기서 얼마나 공유 되는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주는지가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더 공강한 직종 방위가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하는 방법일 수 있겠군요. 정상원 기자는요? 아까 얘기했던 페이지당 체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보고 이제 별거 아니네 그러면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정독할 만한 기사가 있으면 그대로 쭉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실제로 통계를 보면 좋은 기사일수록 잘 취재가 된 기사일수록 체류 시간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 기사 그 기사 밑에다가 달리는 댓글이요. 왜냐하면 기사가 잘 쓰이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 기사 안에서 좌우 보수심 진보 모든 이렇게 좀 약간 생각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밑에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큰 댓글을 안 써요. 그런데 기사가 진짜 담백하게 모든 면으로 다각적으로 다 투입이 된 기사라면 밑에는 충분히 토론이 진행되거든요. 토론이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댓글 수다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분노의 댓글이 많이 달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분노의 댓글들 빼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회사에서 어떤 리포트 같은 거 보내주려면 어떤 기사가 회사에서 봤을 때 화제가 됐고 또 어떤 기사가 어떤 비판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내주는 게 전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떠들썩했었던 담백값 8,000원 인상한다는 보도 이게 올해 이번 주에는 지금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담백값 인상보도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에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라는 것을 내놨는데요. 이 중에 한 대목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2030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뒤까지 담배의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서 나온 내용은 이게 다였고 그걸 본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담백값이 오르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러자 복지부에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10년 정도 계획을 잡고 하는 거고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또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포털이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받았던 상황은 마치 곧 올린 것처럼 8천 원으로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났던데요? 네, 그렇죠. OECD 평균 담백값 수준이 8천 원 정도이니까 여기서 복지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OECD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정확히 얼마만큼 올릴지는 아직 판단이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기자들이 똑똑한 거예요. OECD를 타는 걸 캐치하고 알아서 위키배드에 들어가서 아, 8천 원이 있구나. 네, 그렇죠. 언제? 그렇게 찾아가지고 쓴 거죠. 정확히 얼마인지. 그래서 8천 원 인상이라는 아직 복지부에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그냥 기사를 통해서 나왔던 거고 그 이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점점 증세 논란으로 흘러져갔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증세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담백값을 올릴 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반대를 하지 않았었냐 이런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박근혜 정부 때 올랐잖아요. 네. 그 기억 나고요. 그리고 지금은 8천 원으로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왔는데 그럼 보도의 행태가 좀 달라졌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에 담백값이 500원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당시 한나라당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고 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세금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시절에 2,000원을 올려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매체들 사이에서 이런 보도가 안 나왔던 거죠. 예전에는 반대했는데 지금 왜 올리냐 이런 식의 보도가 당시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그때는 어떻게 보도가 됐어요? 4,500원으로 올릴 때 보도들이 대체로 4,500원으로 올린다 올려야 된다. 스트레트 보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담백값이 OECD에 비교해서 너무 싸다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담백값이 싸다 OECD보다 저렴하다라는 보도는 별로 안 보였는데 잘 찾아보기가 어렵죠. 저는 흡연자 아닌다 보니까 2만 원으로도 하든 3만 원으로도 하든 완전 잔성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기 흡연자들 계시구나. 터키에서도 술, 담배 팔 거 아니에요? 터키에서는 술, 담배는 다 독점으로 팔려요. 국가 감시하에서 팔려요. 국가한테 허락받아야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허락받는 건 힘들지는 않아요. 단 밤 10시가 지나가면 술, 담배 판매가 금지. 10시까지 판매할 수가 있고요. 우리도 예전에는 독점으로 해서 전배청이라고 해서 그런 기관이 좀 있었기도 했었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담배하고 술랑 관련된 법안이 나올 때 예를 들면 증세라든가 등등은 차후 다 합작을 합니다. 유일하게 터키를 정리시켜주는, 동합시켜주는 것은 술, 담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이렇게 8천 원으로 올릴 것이냐 이런 보도도 계속 나왔다가 정세균 총리도 나서서 추진 계획 없다고 못 봤고 그 이후로는 언론 보도들이 멈춘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두 분께서는. 이게 첫 보도 이후에 논란이 살짝 되니까 거기에 언론들이 막 몰려가서 같이 기사를 쓰고 비슷한 기사를 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팩트가 좀 정리가 되니까 그제부터는 얘기가 안 나왔던 건데 가만히 보면 이 담배값 인상이라는 이슈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만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담배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적으로 좀 싸기도 하고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걸 올릴 건지 올리면 얼마나 올릴 건지 그리고 또 이 담배를 국가에서 전달해서 판매하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논의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마치 이제 뭔가 이슈가 되면 그냥 우르르 따라갔다가 또 사실이 아니래 그러면 또 우르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뭐 그런 실질적인 논의는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담배가 좋지 않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백해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거 다들 공감하고 있고 다만 또 한편으로는 담배값 인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흡연율과의 상관가 분명히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만 이거를 지금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또 지금 이미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 좀 저는 고려하고 거기에 맞는 기사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정부의 한 기관에서 언급이 나오고 정부의 한 기관에서는 어? 그런 주지는 없는데요 하니까 언론도 당황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한 기관에서 충분히 이 정도의 멘트가 나왔으면 다른 정부 기관들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약간 홀렁 황당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정상황 기자님. 뭐 어쨌든 담배값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좀 논의를 해볼 만한 주제 이슈들이 많고 언론이 여기에 이제 공론장 역할을 하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요새 아까 이제 앞선 주제와 좀 연결이 된 건데 그냥 우리나라 언론은 그냥 좀 페이지 뷰가 될 만한 거리를 찾아서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달고 장사. 네. 그렇게 그냥 분노만 유발하고 끝내버리는 그리고 또 이런 논란들이 다른 이슈에서도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데 좀 뭐랄까요? 하여튼 차분하게 언론이 대응시켜주겠어요.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들이 표출이 되고 또 그런 치열한 논쟁 끝에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언론의 역할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요즘에 좀 잘 드러나진 않고 오히려 좀 부추기는 무언가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미디어비평화치독 정상근 기자, 알파고 신하, 시회신 기자 두 분과 함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